아버님, 여기 이제 G.O.D라고 글을 마시죠. 아니, 아주 아가있을 때 딱 보니까. G.O.D 노래 중에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저는 대중간으로 몰랐어요. 혹시 어머님은. 어머님 혹시 아시나요? 어머님, 저도 매일 일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고. 어머님, 짜장면 좋아하세요, 짜장면? 좋아합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 야, 야.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후회하고. 목소리가 엄청 좋아, 인사야. 눈물도 흘리고. 아빠 목소리 엄청 좋아. 좋아, 좋아. 뒤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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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송파원 부동산 콘서트.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ortions of my eye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